내일이 이제 광복절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직장 가시는 분들 조금 오늘 마음이 편하실 것 같네요. 휴일이 또 하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주로 이렇게 좀 많이 방송을 드릴 내용은 이 코로나 치료제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선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을 받았을 때 아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약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병 감염되고 난 이후에 5일 이내에 그렇게 이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품질이 품절이 돼가지고 즉시에 이제 투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7월 31일 날 제가 처음 전해드렸던 경기 북부에 계신 언급센터의 한 전문의 분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게 심상치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경기 북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현직 언급센터의 전문의께서 이 치료제 부족 현상이 그냥 자기가 몸담고 있는 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약학 관련된 약국 관련된 그런 전문 매체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편제를 좀 바꿔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다룰 만한 그런 시사주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사주제는 시작할 때 새로운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코로나 치료제 품절 문제 재고 부족 문제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의료사태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국에서 이제 재고가 바닥이 난 겁니다. 약국에서 재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 약사분들은 오랫동안 이제 이런 약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재고 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이게 이제 부천시 약사협회에 계시는 분들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천시 관내의 약국에서 대표적인 코로나 치료제가 거의 재고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료제 부족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의 확산 이 문제를 볼 때 지금까지는 주로 가장 일선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의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의사분들이 1차 진로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방전을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처방전을 갖고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그 약사분들, 일선 약사분들이 이 코로나 확산 현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의사분들 그다음에 약사분들 그렇게 해서 크로책을 하게 되면 실상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부 발표는 일단 믿을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발표는 일단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관리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항상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더라도 끝까지 통제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 코로나 치료제 재고는 충분하다. 품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하게 되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분물 터지듯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국의 여러분들 수요양이 처방전을 끄는 것이 전달 대비해 가지고 33배 정도 이렇게 증가할 정도니까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감염된 분들도 이제 자주 댓글을 올리시네요. 그런데 개인위생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2020년도 이 코로나 사태 2020년도죠.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번졌을 때 의사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이제 진로를 위해서 그 더운데 방호복을 입고 지방까지 출장을 가 가지고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매진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그런 헌신을 이제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든 8월 15일 날 광복절 관련해서 사면복건 사면복건인다 결정돼서 이제 오늘 조간에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실시됐던 그런 공병호 tv의 설문조사 한 8천여 명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에는 86%가 김경수 복건은 반대한다. 사면이 아니고 복건이겠죠 고쳐야 되겠습니다. 복건은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복건 반대하는 이유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찾아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의견을 남기신 분들을 보니까 지만은 박사 그리고 또 최서원 씨 과거의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냥 풀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어넣고 오래 가둬두고 어떤 사람은 풀어주고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결정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그렇게 한 번 더 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간에 이제 필수 의료 분야는 이렇게 이제 지원자가 격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막게 됐다 이 문제를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좀 달리 이제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전체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어 표현으로 오버뷰 라고 그렇게 하죠. 서론 격으로 각 신문사의 메인 뉴스를 한 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각 논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대략 전체를 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한 번 꾸며봤습니다.